자,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5년 4월에 출고된 2015년식 르노삼성 QM3 LE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8만 2천km, 판매금액은 880만원. 사고 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5년 4월 24일 출고 2015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8만 2천 21km, 단순 수리 있음, 사고 없음. 운전석 아펜다가 교환이 됐고요. 이제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이기 때문에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고 엔진 골격이라던지 이런 부분 먹은 그런 큰 사고는 전혀 없고요. 단순 접촉사고 아니면 살짝 긁었던지 그렇게 해서 교환을 한 차량 같아요. 우선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유 없고 냉각수 누수 없고 미션도 다 양호하고요. 성능기록부 상으로는 전부 다 올 양호한 단순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사진, 측면 사진, 측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카메라가 없는건가? 우선 실내 한번 봐볼게요. 앞좌석, 앞좌석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뒷좌석,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오토미션, 크루즈 컨트롤,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블랙박스 장착, 내비게이션은 티맵 내비게이션 연동된 차량이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트렁크,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맞네요. 블랙박스는 2채널로 장착되어 있고요. 엔진룸, 타이어 상태는 양호한 편인 것 같고요. 휠도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차 상태는 너무 깔끔하네요.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5년 4월에 출고된 2015년식 류노삼성 QM3 LE 등급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8만 2천km, 단순 교환 하나 있는, 그리고 한 분이 타신 차량이에요. 노사고 차량이고, 누유나 이런 특이사항은 전혀 없고, 성능 기록도 상으로는 올 양호한 차량. 굉장히 가성비 좋게 나왔습니다. 판매 금액은 88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